어서 오세요 저희 샵은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소개받고 처음 오시는 거예요? 반가워요 그러면 저희 샵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으셨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저희 샵은 귀를 관리해주는 샵이에요 따로 귀 청소는 들어가지 않고요 우리가 피부 관리 받는 것처럼 피부 관리 받는 것처럼 오직 귀만을 관리해주는 샵입니다 평소 불편하거나 신경쓰였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귀에 굳은 살이 있어요? 양쪽 다요? 양쪽 다요? 양쪽 다요? 그러면 좀 가까이에서 한번 봐야겠어요 제가 melting staircase 선소독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인가요? 이거 맞아요? 근데 범위가 꽤 넓네요 여기에도 보이고 보이고 꽤 오래된 거 같아요 얼마나 된 거예요? 10년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구나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지금 보이는 이 굳은 살들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귀 주변에 딱딱한 굳은 살들이 생길 수 있어요 저기에 오셨으면 이렇게까지는 번지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더 늦지 않게 잘 오신 거예요 제가 이 굳은 살들 깨끗하게 긁어내드릴게요 긁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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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내서 완벽하게 제거해드리겠습니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귀 주변에 있는 잔털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게 좋아요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굳은 살 제거하고 각질 케어 같이 들어가면 좋을 거 같고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습관리 같이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귀 주변부터 깨끗하게 닦아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계세요 이제 같이 마치고 확인해 보세요 수분이 나을 햇빛을 끝이 없거나 묵은 살을 고려하고 최대한 침이 생길을 비춰서 더 시속에 정말 Majes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잔털들 깨끗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프진 않을 거예요. 아프진 않을 거예요. 아프진 않을 거예요. 아프진 않을 거예요. 귀 안쪽에도 굳은 살이 있어서 이쪽도 제거해드릴게요. 아프진 않을 거예요. 반대쪽도. 반대쪽도. 아프진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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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착력이 떨어져서 새 걸로 한 번 더 할게요. 아프진 않을 거예요. 아프진 않을 거예요. 아프진 않을 거예요. 여기 안쪽을 잘 제거해서 해줘야 돼요 해주세요 accelerating 호흡 호흡 이제 이제 딱딱하게 뭉쳐있는 굳은 살들을 깨끗하게 제거해드릴게요 이제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양쪽을 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거의 다 됐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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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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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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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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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내드릴게요. 안녕. 안녕. 완전 다른 귀가 됐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로션으로 마사지 해드리면서 마무리 해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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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똑같이 만지면서 완전 악의 피부가 된 거 같은데요. 다른 귀를 만지는 거 같아요. 다른 귀를 만지는 거 같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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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관리받느라 고생하셨어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